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상담 안 볼 수가 없는 종목이 들어왔네요. 7632님께서 텔콘 RF 제약 남겨주셨습니다. 매수가는 8500원이고요. 비중은 20%라고 하시는데 바로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. 도와주시죠. 네 뭐 오늘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한 종목일 수도 있겠는데요. 텔콘 제약이 바로 비보존의 임상 3상 실패로 인해서 오늘 하한가를 맞았죠. 지금 사실은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 같은 경우들 아마 아침장 거의 보시면 분봉차트를 잠깐 보시면 거의 갭 하락으로 마이너스 26%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뭐 바쁘신 분이나 아니면 너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반등을 기다리시다가 이제 하한가까지 직행하면서 매도를 못하셨던 분들도 대부분이실 거라고 보여집니다. 다만 이 종목은 그래도 다른 어떤 종목들에 비해서는 오늘 하가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죠. 그리고 텔콘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미국 원래 최대 주주였던 엠마우스가 이번에 한일진공으로 좀 바뀌는 공시가 또 떴었죠. 그리고 이후로 지금 오늘 임상 실패 때문에 최대 주주로 가지고 있었던 20% 이상 지분을 갖고 있던 텔콘도 하한가에 진입을 했는데요. 지금은 어차피 매도를 못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일 26일 날 장이 열리게 되면 추가적인 이제 하락은 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지금 잠깐 보시면은 670만 주가 지금 매도 잔량이 이제 쌓여있는 상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안타깝지만 제가 볼 때는 26일 날 한 번 정도는 더 하한가 부근까지 밀리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듭니다. 다만 하한가가 풀리고 만약에 26일 날 빠르게 좀 그래도 회복을 하면서 하한가를 맞지 않는다면 좀 중장기적으로는 텔콘 같은 종목은 그래도 다시 한 번 어느 정도는 올라와 줄 수 있는 물론 9천원 만원까지는 올라올 수 없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최소한 그래도 지금 이번 쇼크에 따른 급락분을 어느 정도는 만회하면서 중기적으로는 약한 그래도 6천원에서 약한 6,7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하함가만 맞지 않는다면 좀 더 차라리 보유하셨다가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면서 그래도 한 6천원에서 7천원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좀 청산하시면서 종목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